스타드 끊었습니다 정근호 자 1회에서 2회 아웃입니다 양희 선수의 멋진 송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사면요 이 디펜스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희진 포수가 그 빠른 정근호 선수를 잡아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고 아주 완벽한 승물데요 정근호 선수도 바로 인정을 하고 더 거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거의 뭐 자연 태그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송구를 했습니다 자 이 부팀 긴장되는데요 아직 큰 점 뽑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